설명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 시간을 왜 가지려고 하냐 합니까 우리가 합숙훈련 받고 난 뒤에 그 다음 훈련 받을 때에 필요한 어떤 서류도 있고 또 어떤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부분을 조금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도 드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훈련이 지금 그 다음 훈련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시면 합숙훈련은 좀 제대로 준비해서 좀 되어지도록 그런 설명 때문에 이렇게 좀 모이라 한 거고요 혹시 지금 보이시나요? 글자 보이세요? 아 예 그러면 이 불은 끄지 않겠습니다 이 글자 보이니까요 우리 다라빵 집중 합숙훈련은 지금 진행이 여러분들 이거 꼭 글자 잘 보셔야 됩니다 1차 합숙훈련이 마치고 나면 그 다음 합숙훈련이 팀 합숙훈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70인 1차 합숙훈련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미션홈 자격증을 미션홈 자격증을 반드시 여러분들 갖고 계셔야 그 다음 합숙훈련이 진행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미션홈 자격증을 받고 나면 전문별 팀 합숙훈련이 진행할 수 있고 전문별 팀 합숙훈련을 마치시면 70인 3차 요원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면허증입니다 그러니까 취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합숙훈련은 전도 합숙훈련을 받게 되면 전도 제자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합숙훈련은 총 5개 합숙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합숙훈련 중간에 미션홈 자격증 70인 3차 자격증 전도 제자 자격증을 다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 세 가지 자격증을 갖고 계셔야 여러분들 하요 집회 때 미션홈 훈련 70인 훈련 그리고 전도 제자 훈련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 하는 이 합숙훈련을 여러분들 잘 해주시고 지금부터 조금 설명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좀 기록도 하시고 그리고 사진도 찍으셔서 여러분들 꼭 이렇게 훈련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요 우선 1차 합숙은요 1차 합숙은 누구든지 다 참여 가능합니다 1차 합숙은 우리 세 가족도 참여가 가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1차 합숙 때 뭔가 또 이렇게 조금 한 번 더 내가 1차 합숙에 대해서 좀 받고 싶은 분은 한 번 더 1차 합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차 합숙은 진행할 때 3박 4일 훈련으로 1차 합숙 훈련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 합숙은 그대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합숙 훈련이 팀 합숙 훈련이에요 여기 팀 합숙 훈련이 뭐냐면 1차 합숙을 마치고 난 뒤에 6개월이 좀 지나고요 그러고 난 뒤에 달합방 사역을 여러분들이 한 3곳 이상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팀 합숙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차 합숙 훈련을 마치고 여러분들 달합방을 인도하다 보면 저처럼 달합방을 문을 닫기도 하고 또 새롭게 열리기도 하고 또 문이 열리기도 하고 또 문이 닫히기도 하고 그렇게 반복이 되어지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나는 왜 제자를 만날 수 없는가 그러면 내가 중요한 제자의 만남을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합숙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을 닫는 달합방을 3곳 이상만 해도 돼요 이런 분 있잖아요 내가 달합방을 지속해서 계속해야 되느냐고 질문하는데 계속 달합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달합방을 계속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중요한 제자를 달합방을 통해서 어떻게 만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지도해주고 어떻게 안내해주는가 라는 훈련이 팀합숙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기 달합방은 사역을 6곳 이상 해보시고 최소는 3곳 이상은 달합방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합방을 하다 보면 달합방 문이 닫히는 것은 괜찮아요 내가 3곳 이상 해서 달합방 문 닫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문을 닫아봐야 내가 팀합숙 훈련에 대한 중요한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훈련이 3박 4일 훈련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저 밑에 보시면 현장팀 사역 접수증을 줍니다 저게 중요해요 이 팀합숙 훈련을 받게 되면 현장팀 사역 접수증을 받게 됩니다 우리 다음 한번 넘겨보실까요? 네 저거예요 현장팀 사역 접수증을 받게 돼요 근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 저 현장팀 사역 접수증에 저기 도장이 6군데가 이렇게 찍혀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팀 사역을 했다라는 그 결과로 도장을 찍어줘요 본부에서 그러면 저 도장을 어디서 찍어주냐면 두 군데 훈련에서 저 도장을 찍어줍니다 하나는 새가족 사역자 순은애에서 도장을 찍어주고 또 하나는 지역 전도 집회에서 저 도장을 찍어줘요 이번 화요일 날에 부산에 지역 전도 집회가 있어요 그러면 부산에 지역 전도 집회 등록처에 가서 여기 팀 사역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면 거기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게 6군데를 찍어야 미션홈 자격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팀합숙 훈련 받고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시는 분이 이거를 잃어버렸대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새로 6군데를 또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6번을 찍으시면 미션홈 자격증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그러면 지난주에 70인 1차 합숙 훈련 하셨죠? 70인 1차 합숙 훈련의 자격이 뭐냐면 팀합숙 수료하신 분은 자격이 돼요 70인 1차 합숙 훈련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차 합숙 훈련, 팀합숙 훈련 70인 1차 합숙 훈련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라빵을 해보고 실패하고 해보고 실패해도 다 요까진 훈련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미션홈 자격증부터는 서류가 많아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거 꼭 사진을 찍든지 좀 기록하셔서 요대로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볼게요 미션홈, 이거는 자격증입니다 그 훈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갖춰야지만 줘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팀합숙 수료 당연히 여러분들 팀합숙 수료 하셨겠죠 그 다음에 집중신학원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집중신학원 4번 이상 받은 분이야 됩니다 또는 여러분들 왜 옛날에 우리 일반신학원 4학기 하신 분도 계세요 다 괜찮아요 옛날에 우리 일반신학원 4학기를 했다든지 지금 우리 집중신학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4번을 참여를 하셔야 돼요 좀 미션홈 자격증 받기가 조금 많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일반신학원 4학기를 했든지 아니면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집중신학원의 4회 4학기까지는 하셔야지 미션홈 자격증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다라빵은 여러분도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현장팀 사역 접수증이 있죠 도장이 5회 5번 도장을 찍은 걸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5번 도장이 지켜져야 미션홈 서류하고 같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 캠프는 우리 교회에 사는 전도 캠프가 있어요 지규의 캠프 또는 우리 1일 전도 캠프 목요일날 캠프 또는 부서의 캠프 또는 우리 뷰티 캠프 또 여러가지 캠프 있는데 그 캠프를 다녀오시고 그냥 기록만 해주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한번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와 함께 해주시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저 밑에 미션홈 기초 메시지 동영상 10강을 들으시고 자필 노트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션홈 기초 동영상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미션홈 기초 동영상이나 치시면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10강이 근데 여러분들 그 10강이 있잖아요 10강이 다 들어보시면 4시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만 조금 집중해서 들으면 들으시면서 자필 노트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컴퓨터는 안 돼요 컴퓨터는 왜 안 되냐면 그러니까 뺏기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한 거를 그대로 내기 때문에 컴퓨터는 안 되고 반드시 본인 자필로 10강이 듣고 노트를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션홈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조금 이제 미션홈 자격이 이렇게 받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션홈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준비해야 될 것을 꼼꼼하게 다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준비하셔서 저한테 일단 사무실로 주시면 미션홈 자격증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시면요 이렇게 미션홈 사진 보지 마시고요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미션홈 이건 찍지 마시고 이거는 이렇게 나와요 미션홈 자격증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했어야 되는데 모자이크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게 미션홈 자격증이에요 이 자격증이 있어야 매달 미션홈 훈련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미션홈 자격증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 올려주시면 자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들 70인 1차 훈련 받았죠 미션홈 자격증이 있죠 자 그러면 이때 다음 합숙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다음 합숙훈련이 바로 전문별 팀 합숙훈련입니다 그래서 70인 1차 수료자 그리고 미션홈 허가자 미션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미션홈 자격증을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미션홈 자격증을 받게 되면 그쪽 뒤쪽에 보면 도장 찍는 날이 또 있어요 그 도장 찍는 날 그러니까 7월 달에 우리 타온별 우리 대구에서 지폐 있거든요 화요 지폐 그러면 저 미션홈 자격증을 갖고 등록처에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도장을 찍게 되면 이제 도장을 찍으면 1회 이것도 미션홈 명찰에 5회를 도장을 찍어야 이 전문별 팀 합숙훈련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달합방 훈련이 그냥 허술한 훈련이 아니에요 이 합숙훈련과 이게 너무 유광수 모사님께서 성령인도도 너무 잘 받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이 합숙훈련 하나하나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까지 얘기하는데 또 이런 얘기 하시면 안됩니다 아 나 포기해야 되겠다 아 그러면 이거 뭐 여러분들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쯡이 없으면 화요 지폐 가면요 눈치 봐요 쯡 달라고 하는데 쯡 없다 하면 또 막 좀 다툼도 있고 싸워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 훈련 받으셔야 돼요 어차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문별 팀합숙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71차 수료자와 미션홈 자격증을 갖고 있고 대신 미션홈 자격증의 뒤쪽에 보면 5회 이상 도장을 찍으셔야 됩니다 여기 전문별 할 때 저 밑에 보이시는 거 보이죠 전문사역 14강 메시지를 시청하고 똑같이 예 메시지를 노트에 기록하셔야 돼요 전문사역 14강도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유튜브 딱 치시면 전문사역 14강 하면 유튜브에 그 전문사역 14강 근데 14강이지만요 이 14강도 몇 시간 안되요 유광수 목사님께서 중요한 메시지 해놓은 14강을 여러분들 시청하고 노트를 가지고 전문별 팀합숙훈련에 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받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사진은 저게 70인 요원증이에요 이게 70인 요원증이 이제 발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70인 요원 자격증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70인 3차는 훈련 받는 게 아니에요 70인 3차는 합숙훈련 받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전문별 팀합숙을 수료하고 집중신학원 당연히 사회가 졸업됐겠죠 그 미션음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거는 해당사항이 되는 거고 신청서만 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70인 제자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70인 제자증이 나오고 나면 우리 합숙훈련 마지막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 훈련이 마지막 합숙훈련입니다 전도 합숙훈련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전도 합숙훈련은 여러분 당연히 70인 훈련 자격증이 있겠죠 아까 말한 대로 70인 훈련 자격증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단임 목사님의 추천을 받으면 그냥 신청하시면 전도합숙을 다녀오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 전도합숙까지 진행돼요 지금 본부가 집중합숙훈련을 해가지고 집중합숙훈련을 하면서 좋아진 게 우리 교회에서 이 훈련을 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 훈련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합숙을 받게 되면 마지막 자격증이 주어지는데 그 다음 넘겨주시면 전도 제자 훈련증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훈련증은 미션홈 훈련증 70인 훈련증 그리고 전도 제자 훈련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1차 합숙훈련부터 전도합숙훈련이 이렇게 쭉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증 이 훈련증을 여러분들 꼭 가지고 계셔야 평생 우리 화요집회 때 눈치 안 보고 훈련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 했는 기록한 대로 꼭 하셔서 여러분들 꼭 훈련을 몇 년 걸려도 괜찮으니까요 꼭 해주시고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오시고요 감사합니다